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 바이든 터질 게 터졌다 터질만한 게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는 다크머니 검은 돈이 조 바이든 쪽으로 제일 많이 흘러갔다라고 약간 좌파야 성량의 블룸버그 통신이 대담하게 터뜨렸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다크머니가 조 바이든을 백악관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특별 기사에서 조 바이든과 미국의 민주당이 이 검은 돈이라고 하는 다크머니를 어떻게 모금을 했으며 어떻게 사용했으며 또한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액트 볼루라고 하는 미국 민주당의 모금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인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멸공 자 블룸버그가 터트린 역대급 소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터진 일단 취재 폭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블룸버그 통신도 과연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이거를 발표를 할까요 이거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를 과연 해명을 할까요 의민스러운 그것을 대전제로 딱 깔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소식부터 여러분들에게 숙지를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1월 17일날 OAN 소식을 인용을 해서 보고서 민주당 기금 모금단체인 액트 블루는 국제적인 테러리스트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예루살렘 공보실이 발표한 PACBI 속임수 팔레스타인 학원 및 문화적 이스라엘 불매운동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액트 블루는 미국 내에 있는 테러리스트와 국제 테러리스트와의 모금 행사를 수십 번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예루살렘 공보실 보고서는 한마디로 미국의 민주당과 미국 민주당의 모금단체인 액트 블루는 전세계적인 테러리스트들과도 돈이라면 거래를 하는 한마디로 미국의 민주당은 인간 쓰레기 집단들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이 터뜨린 이 소식도 바로 여기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을 한 미국의 더 브레이즈 뉴스는 1월 24일 조 바이든은 역사상 다른 후보들보다 더 많은 다크머니를 감추고 있으며 트럼프의 기부금액을 능가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바이든은 그를 백악관으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된 익명의 기부자들로부터 기록적인 거문돈을 받았다 블룸버그 보고서는 바이든 캠페인이 미국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 후보보다 더 어두운 다크머니를 받은 것으로 발견되었다며 2020년 미국 대선 기간 이전 보락 오바마 대통령이 모금했던 기록인 1억 1,300만 달러를 앞지르고 조 바이든은 1억 4,5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헤쳐먹었다는 이야기죠 또한 조 바이든은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한 번에 2,84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주당 모금단체 크라우드 펀딩 웹사이트인 액트블루에 따르면 조 바이든 캠페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통해 2020년 상반기에만 약 15억 달러의 다크머니를 모금했다고 폴리티커는 발표했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거를 위해 전체 이런 현상은 트럼프 모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트럼프 캠페인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다크 검은 돈을 받아서 헤쳐먹었다는 이야기죠 11월 말 CNN은 민주당 모금단체 액트블루 고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캠페인은 현재까지 3억 2천만 달러가 넘는 다크머니가 모였다라고 CNN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 드러난 이 자료의 핵심이 바로 블루 액트 민주당 최대의 모금단체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민주당과 조 바이든은 이 검은 돈에 대한 것은 도가 텄다 그냥 자기들이 돈 헤쳐먹는 데는 국제적인 테러 단체와도 서슴치 않고 이 액트 블루는 돈을 빨아먹었다 그냥 돈을 거둬다 거둬다 또한 이 소식은 더 위큰뉴스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더 위큰뉴스는 바이든은 다크머니에서 기록적인 1억 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바이든은 자신을 지지하는 외부 단체에 대한 익명의 기부자들의 기록적인 액수의 기부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국민들이 그가 백악관으로 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절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백악관으로 가는 것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그리고 민주당 모금단체 크라우드 펀딩 웹사이트인 액트블루 또 나옵니다 액트블루는 항상 외국 기관 및 외국 회사와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문제를 일으킨 비영리 단체이다 통상적으로 검은머니, 다크 돈은 검은 돈은 기부자들의 이름과 액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항상 민주당 위원들은 다크 머니가 지지자들에게 조사 없이 조용히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독특한 부패적인 방법을 금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굉장히 부패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없애려고 하고 있다 그러라 2020년 민주당과 조 바이든은 트럼프를 꺾기 위해 다크 머니를 받아 들였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선거자금법은 이런 쪽으로 큰 돈이 정치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빈틈이 있지만 조 바이든과 다른 후보들은 이번에 다크 머니를 이용을 했다 불법 모금을 이용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터뜨린 블룸버그 통신은 조 바이든 캠페인은 역사상 최고의 다크 머니를 받았다 기력적으로 1억 4,500만 달러를 조 바이든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마어마하게 헤쳐먹었구만 어마어마하게 그 돈은 선거 캠페인에도 사용되었겠지만 조 바이든의 개인에게도 흘러들어갈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백악관 대변인에게 연락을 했고 논평을 요청을 했지만 함구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정치선거자금법 위반이다 그 전에도 그랬듯이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이번에 모금된 전체 다크 머니를 공개하지 않겠지만 블룸버그가 찾아낸 조 바이든 1억 4천만 달러 거문돈의 출처는 매우 정확한 출처이다 민주당은 이제 현찰의 다크 머니를 나누어 갔겠지만 다크 머니는 선거운동의 현찰 공급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중들을 속이는 검은 돈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미국의 거대 빅테크와 기업들, 억만장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조 바이든은 백악관으로 입성을 했다 이제 그가 받은 돈을 갚으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다 조 바이든과 민주당, 진보, 진영 단체들에 대한 검은 돈의 범람은 선거제도나 미국 사회제도 개혁을 위한 모든 이들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강조해야 될 건 뭡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1억 4천 5백만 달러를 조 바이든이 수령을 했고 유세에도 속겠지만 대부분이 다 조 바이든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다 한마디로 도둑놈이다, 도둑놈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을 한 더 브라이전 뉴스가 강조한 액트블루 민주당 최고의 모금단체인 액트블루는 액트블루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2020년 상반기에만 15억 달러의 다크머니가 모금됐다는 폴리티커의 인용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림 공보실은 뭐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미국 민주당의 액트블루는 국제 테러리스트들과 거래하는 암적인 존재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의 소식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룸버그는 이러한 관행이 조 바이든,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역사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고 이번에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조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 바이든의 검은 돈, 다크머니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작정하고 터틸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곡 durum 보